아.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4? 에반이 없는건가? 아.. 트랜스폰 해놨네 보통 이것만 강화하더라고 끊임없는 공기 쟤.. 음.. 크.. 임모탈링 아니 임모탈링은 그냥 끼기엔 안 좋지 않나요? 생각을 해보자 내가 9포를 썼어 이벤트릭에 그러면은 올테 30에 0-20인가? 버즈.. 20.. 17 17에 스탯 15 아.. 확실히 좀 그렇긴 해 그치? 임모탈링은.. 유니크는 엄청 비싸더라구 근데 이렇게 따지고 마이딩도 참 애매한 템이야 그치? 별 안달고 쓰게 음.. 22? 음.. 음.. 22? 음.. 22? 음.. 아.. 위에는 2줄 해놓고서는 왜 아래는 요렇게 해놨대? 음.. 추억은 다 좋은데 에디가 왜..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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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뭐지 이 엄밸런스한 템스틱은? 하나씩 맞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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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춘건건건.. 자석배보습 여러가지 아.. 네.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해드릴까요? 아.. 아.. 여쭤보고 싶은데 메이플을.. 한달도 안될거예요 근데 제가 막 지금 영상보고 템같은 거 하면서 있었는데 그럼 제가 뭘 잘 모르겠어요 뭐라구요? 잘 안들리시죠? 어 네네 마이크가 끊깁니다 자꾸 어.. 제가 지금 시작한지 아 시작한지 그렇게 되셨군요 네네 네.. 메이크 시작한지 얼마 됐는데 아 네네 탱을 이제 겉상봉으로 맞춤만 해서 4씩 맞추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탱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탱을 해야하는지 그런게 이제 탱을 못해서 뭐부터 탱을 해야하는지 이런걸 모르겠고 문의를 드렸거든요 아 네네 자본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.. 자본은 자본은 좀 있긴 있거든 아 뭐가 있다고요 자본은 좀 있거든 어 그게 얼마입니까 어.. 22성템이라든지 아.. 경매장에서 시작을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.. 아 네 알겠습니다 어.. 오히려 템을 하나씩 사오는게 나을거 같아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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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을것 같고요 네네 무기는 뭐 아케인은 생각 없으신거고 아.. 아.. 아케인을 하는게 좋긴 하죠 결과적으로는 아.. 아.. 이걸 팔 수 있으니까요 아.. 아.. 네 알겠습니다 어..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지요 아.. 아.. 네.. 그리고 링크하고 유니온 열심히 키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.. 네 고맙습니다 네 어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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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